여기 잘 봐. 여기 신비의 도로야. 여기 봐봐. 여기가 내리막길이지? 네. 어? 네. 여기가 내리막길이지? 네. 근데 여기에서 올라온다는 거 아냐? 뭐가요? 차가 거꾸로 올라온다고. 어떡해? 깜짝이야! 또 깜짝 놀랐잖아! 신비의 도로가 그렸어? 여긴 여기. 진짜네? 여기 시작점 있지? 네.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기다려봐. 여기 갑자기 장아가 없는데? 난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밖에. 여기 길이 없네. 어디가 오르막이야? 여기. 저쪽이 오르막길이잖아. 여기. 그치? 네. 이걸 놓으면 어디로 가야돼? 빨리. 응. 이게 어디로 가겠어? 아빠 차. 응? 이거 안걸려. 이게 어디로 가야돼? 이게 어디로 가는데? 발? 저리. 그리 가야지 맞지? 응. 근데 왜 이리 굴러오지? 여기가 오르막길이네. 근데 이쪽이 좀 내리막길이긴 한데. 여기가 내리막길이네. 이리 오면 안되는데. 반대로 가야되는데. 자. 이렇게